이 콘텐츠는 온웨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끓게 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없다면 당신은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설레임이 없다면 당신은 만나야 할 일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당신의 심장이 끓고 있다면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가슴 뛰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